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죄송해요. 늦었죠? 아 찍어도 되는 거죠? 아 차 좋네요. 아 이거 렌트카. 차가 너무 커서. 아 그래요? 아 뭐 렌트카 지하셨어요. 아 제가 오늘 맛있는 점심 사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모자랄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저한테 구독자분이신데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차도 빌려오셨어요. 아 제가 진짜 좋은 사람 너무 많이 도와줬네요. 제가 맛있는 점심 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LA에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스키드로라고 정말 위험해서 여기는 뭐 차 타고도 가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걸어서 가면 진짜 죽는데요. 왜냐면 거기가 막 마약한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한테 뭐 강간도 시도하고 이렇게 너무 위험한 곳이래요. 오줌도 그냥 아무 데나 싸고 정말 질서가 없는 그런 곳이래요. LA처럼 부유한 내 도시인데도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이렇게 차를 통해서는 괜찮다고 해서 차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인 홈리스도 여기 굉장히 많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오늘의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쉬물도 잘생기셨네요. 저요? 네. 케인인데. 아 지금 보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실까요? 네. 아 스키드로 오늘 이걸로 가도 문제없죠? 네. 괜찮습니다. 네. 보고 싶어가지고. 책임질게요. 네. 싸움 잘할 것 같아요. 맞죠? 싸움 못합니다. LA에만 그 홈리스 이제 그 노식자분들이 5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LA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잖아요. 사실 뭐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게 미 합중국이니까. 네. 50개의 주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 힘들고. 캘리포니아 자체가 나라라고 쳤을 때 전 세계에서 열 한 번지 열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래요. 그렇죠.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LA에 홈리스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놀랐어요.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캘리포니아에만 홈리스가 대략적으로 13 몇 명 정도가 된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오네요. 천천히 이만. 네.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좀 계시죠. 여기가 그게 위험하다고. 네. 마약에 쩌둔 분들이라고 해야 되죠. 알코올 중독부터 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 뭐 영어도 못 하시는 홈리스 분들 계시고. 홈리스 중에 한국 분들도 몇 분도 계시죠. 네. 여기 한일 홈리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만들기가 공책 sister wasn't such a page ever called Tai Però 천천히 한국 그리고 태면 withdrawn. 와 진짜 왔네요? 여기resten 안 봐서 지금 지금 발굴해보니까. 어디로 가서 puede야 하는 건데? 왼쪽, 왼쪽. 아몬 중인 것ός 템션이에요. 와 진짜 왔네요 어디로 갈까 왼쪽 편해집니다 미국의 이면이죠 미국의 이면이네요 어두운 면 일본타운도 있잖아요 네 바로 앞에 일본타운 일본 애들이 자기 타운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홈리스들한테 밥을 주면서 우리 구역으로 넘어오지 말라라는 저기로 막아버리는거죠 자기네 구역을 확실히 지키려고 네 그렇죠 저 이런것도 들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욕먹고 있대요 미국 내에서 한인타운이 왜냐면 한인타운의 그 쉘터를 홈리스 쉘터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반대하고 데모한다고 한국인들이 이기적이야 라고 님비현상이다 그렇게 욕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나 그런거 같아요 평균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타운도 홈리스들 못 넘어오게 하려고 자기 돈 쓰면서 밥줄테니까 넘어오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인들도 당연히 한인타운에 홈리스 쉘터 만들면 누가 거기 오겠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아무도 안오죠 집값도 훨씬 떨어질거고 백인마을 쪽에다가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지들도 엄청 반대할거 아니에요 반대하고 다 똑같은거죠 근데 막 한국인들이 반대하니까 한국인들이 LA에 와서 엄청 이기적이라고 욕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여기저기서 네 또 한국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는 그 한인타운을 반으로 쪼그려고 했었어요 아 미국에서? 네 방글라디치타운으로 만들자 그랬었는데 방글라디치타운으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다행히도 부결이 되긴 했는데 근데 한국인들이 대단한거 같아요 옛날에도 흑인폭동 흑인폭동이 있을 때 다 흑인들이 막 총 쏘고 다녔잖아요 그 무질서 시대 때 맞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똥들 뭉쳐가지고 총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지켰잖아요 다 다 지켰죠 와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한거 같아요 그때 경찰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했을 때 와 진짜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한거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시대에는 여기가 없었지만 네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게 아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피땀으로 모든걸 다 이루셨구나 희원이셨구나 LA 하인타운이 이렇게 커진게 네 가만히 있어서 커진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 그 흑인폭동으로부터 지키고 네 한국인들 강하다 건들지 마라 이런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커진거잖아요 네 그렇죠 흑인들도 한국인들을 매만해서 안 건든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쵸 네 대단한 분들이신거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신거 같아요 인터뷰 한번 해보실래요? 아 안될거잖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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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되세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인터뷰할까요? 네 저희 20달러에 돈을 받았어요 네 네 여기 여기 어떻게 되세요? 아 sometimes it's kinda bad sometimes you know you just gotta do what you gotta do you know you know you help people come down you know they feed you and stuff like that but you don't have nothing you know you don't have nothing and all of a sudden you just just have to accept everything you know but most of the time it's it's alright you know I'm alive that's all I can be thankful for you know what brought you here? what brought me here? yeah uh I think at first you got a job you made money but you were here yeah I worked I had jobs and stuff but I also spent it on drugs you know drugs brought me here I was on drugs down here about for a good 30 years you know and I didn't want no more drugs but yet still I'm still down here because situation of I don't have no money I go in one of these uh shelters and most of them now they they're terrible you know it's kinda rough but yet still you're alive you know so we just do what we can would you please say three things you want the most I want my family uh I want I want housing and and I just want I just want some joy you know those three things okay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man thank you thanks sir thanks man what's it like being here yeah uh because it's cold and you know it's out of laws kind of it's like it's chaos uh and it's just it's wild around here man you know uh women are getting abused and raped and stuff there's a lot of bad stuff going around here you know this is one of the biggest homeless things in the country um what brought you here? first I came here because I was I was only run for pro could you please say three things you want the most uh what I want the most family or something closer really it's just a clean and sober body and give my new life back yeah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yeah have a good day man oh hey yeah five for one it's enough thank you very much next time thank you bye thanks a lot 방금 제가 이제 어 돈을 드리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사람도 많은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즉흥적으로 좀 이루어진 거라고 저분이 따라오시는데 저분이 따라오시는데 네 그래서 그 그렇게 돈을 주고 했는데 좋은 인터뷰가 된 거 같아요 심장 떨려 심장 떨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 얼마 들었어요 아까 방금 저 20 처음에 20불 드리고 그 다음에 20불 드리고 방금 더 드렸잖아요 네 지금 20불씩 혹시 몰라서 또 20불 드렸어요? 네 한 분씩 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제 마음에서 아 제가 이거 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걸로 한 건데 왜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요 이거 드릴게요 드리고 제가 밥 살게요 아무튼 좋은 영상 만들어 주시면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제 걸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네 괜찮습니다 그 뭐 드실래요 하긴 처음부터 이렇게 홈리사 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다 갔다 저한테 사연이 있고 무조건 욕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쵸 근데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분들의 삶이란 삶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반성하게 되는 반성하게 되고 저 사람들 저래도 절대 몰랐어요 그렇죠 한때는 가족들이랑 달란하게 영화도 보고 그렇죠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꼬이다 보면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말려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고 네 그랬어요 네 사실 하셨던 말씀이 가족을 다시 모는다고 그 말이 좋죠 그래서 I want my family bag 이랬잖아요 맞아요 가족이 그리고 또 미국은 또 가족 중심 사회고 그렇죠 사실 가족이 항상 중심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제 밖에서 노들고 이런 것보다 가족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서로의 이제 가치관을 나누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 다 똑같잖아요 홈리스트든 그냥 따뜻하게 배부른 사람이든 다 사람 똑같은데 그냥 우리는 그냥 진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God bless you 그냥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죠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홈리스트든 여행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람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돈 있고 없고와 인생도 길고 또 인생 유한한데 그렇죠 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또 이렇게 끝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 또 어떻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진짜 모르는 거 그렇죠 해보세요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또 여기 스페인 맛집이에요 여기가 워낙 LA는 저도 몰랐는데 백인 보기가 좀 힘든 옷입니다 그래서 거의 약간 집계된 걸로만 멕시... 그 히스패닉계가 65%에요 LA에 아주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도 멕시카 레스토랑이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같이 오셨던 네 오늘 또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오해됐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맛있게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이렇게 스키드로우 알아봤어요 LA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여러분들 LA에 오실 일이 있으면 이 텐트촌은 정말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텐트촌이 있으면 옆으로 절대 지나가지 말고 저도 LA에 이제 30년 이상 사신 분에게 들었는데 여자가 지나갈 때 완전히 잡아채 가지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강간해 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안 죽는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사건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미 가보면 텐트가 사라져 있고 텐트가 정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알아본 점은 캘리시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대요 트럼프와 연방정부 해가지고 노숙자와 이민자를 캘리포니아로 다 보냈다 캘리포니아 측에서 그래 다 오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대신에 좀 독립하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블랙시트가 아니라 캘리시트 캘리포니아만 해도 사실 나라라고 쳤을 때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나라라고 치면 세계 경제에서 10위권이 들더라고 한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세고 독일에 준하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독립을 하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부유한 지역인데도 지금 홈리스 사람들이 13만명 그리고 LA만 5만명 있대요 아 그래서 정말 뭐 문제긴 한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물이 제일 큰 이유예요 그래서 정말 길이 아닌 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정말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그게 이상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지하구석동으로 내 인생이 빠져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거 길이 아닌 길은 정말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 길게 보고 좀 얇더라도 길게 가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들의 삶이니까 제가 함부로 뭔가 말할 순 없는 거 같아요 오늘도 한번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항상 좋은 일만 계속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LA이고 이제 LA 많이 안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들어가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